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서로 참 다른 느낌인데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좀 많이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촬영했었고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.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. 저는 워낙 재홍 오빠의 팬이었고요. 그리고 함께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였어요. 근데 미소의 남자친구 한솔이를 생각했을 때 재홍 오빠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홍 오빠라고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재홍 오빠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미가 있고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그게 연기할 때 같이 호흡할 때도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